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낙가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엄청 갑자래가지고 낙가법이라는 것은 우리 명리에 쓰는 건 지지를 각 효에 붙이는 걸 낙가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51쪽에 보면은 금금갑자자인진 외이모 오신술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되는 거예요. 쉽게 외우려면은 밑에 보면은 내 꾀 해가지고 금금갑자자인진 태금궁이죠. 금금궁이죠. 그렇죠? 금금궁은 초여부터 자인진 하는 거예요. 자인진 또 외계는 오신술로 이걸 붙이는 건 낙가법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지지가 옆에 요 효에 날아와서 붙어있다 해가지고 비신이라고도 합니다. 비신 그러니까 요거는 금금궁에는 자인진 오신술이다. 이걸 머리에 넣어놔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또 이제 이게 1, 2, 3, 4, 5, 6이죠. 자 여기 대응하는 게 뭐예요? 내 꾀의 초효가 외교에는 뭐예요? 사효과 초효과 해당되죠. 그렇죠? 이게 서로 대응하는 거라고 그랬죠. 3번 시간에 배운 거. 자 2효하고 5효하고 대응하고 3효하고 6효하고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하면은 나 자신이 있으면 상대가 있다. 또 남편이 있으면은 마누라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서로 대응하는 거죠. 바로 옆에 붙어있는 효를 방효라고 했죠. 방효는 이웃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웃보다도 내 애인이 더 소중하죠. 그렇죠? 내 애인하고 바로 합하지 바로 이웃하고 합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일계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숫계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숫계는 총 8개죠. 그렇죠? 8개인데 이걸 보면 전부 다 봐보세요. 대응하는 게 뭐예요? 자원충, 인신충, 진술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개 효가 뭐예요? 전부 다? 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육충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충계는 전부 다 있는 데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충일을 맞았으니까 전부 다 깨져버리겠지군요. 그게 정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중심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건 다 하고 나서 또 이제 세응 붙이는 것도 다 돼지 나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하고 이걸 근금, 궁원, 사인진, 오신, 술. 이게 붙는 게 전부 다 뭐예요? 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금은 궁원궁인데 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걸 이제 가는 거는 모르겠으면은 근금 갑자, 이것만 외워놓으면은 자만 외워놓으면은 이거 손이 있잖아요. 자다면 뭐예요? 하나 건너뛰면 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건너뛰면 진이고 그럼 자인진이 되죠. 그렇죠? 또 하나 건너뛰면 오지요. 그렇죠? 하나 건너뛰면 신이고 하나 건너면 술이란 말이에요. 하나씩 건너뛰어 나가는 거예요. 자인진 오신술. 그렇죠? 하나 건너뛰면 하나 건너뛰면 하나 건너뛰었단 말이에요. 그래. 근금갑자, 자인진. 아, 이거 외궤는 충이니까 오신술 이렇게 자동적으로 튀어나와야 돼. 또 태근공으로 봅시다. 여기 보면 태근정산, 사묘축, 외궤는 정해, 해유미 이렇게 되어있죠. 그렇죠? 그냥 외울 때는 태근정산, 사묘축 해가지고 사충하는 게 해잖아가지고. 아, 그러니까 외궤는 해다, 해유미 이렇게 바로 입에서 튀어나와야 돼. 태근정산, 사묘축, 해유미. 이 숫결화하기 때문에 이게 숫결화하기 때문에 이게 숫결화 전부 다 여기에다 붙어요. 새가 그래야 숫결화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대응하거든 뭐예요? 하나, 둘 건너뛰어가 이런 거예요. 외궤, 삼효, 내궤, 삼효하고 외궤, 삼효 같으면 육효잖아요. 그렇죠? 서로 이 대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새가 붙었다. 그런 것도 어디예요? 이게 외궤의 초효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초효의 응이 붙는 거예요. 숫결화는 전부 다 새가 새우여울 필요 없죠. 그렇죠? 새우여울 필요 없죠. 상효에 붙는 거예요. 또 사묘화는 또 뭐뭐? 이화기묘, 이화기묘, 묘축해. 자, 이 음은 있잖아요. 사묘축이 있잖아요. 사 하나 건너면 묘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 건너면 축이고. 그렇죠? 또 뭐예요? 해, 유, 미. 하나씩 건너뛰면 거꾸로 나가는 거예요. 음은 거꾸로 나가지고. 그렇죠? 하나씩 건너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탈검, 유화기묘, 묘축해니까. 묘 하나 건너뛰면 축이고. 그렇죠? 축계사나 건너뛰면 해고. 묘하고 축 되는 게 뭐예요? 유고, 미고, 사고. 그렇죠? 이것도 전부 다 충이라고. 그렇죠? 이것도 전부 다 충이고. 이걸 열심히 외워야 됩니다. 이거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자, 또 사진내. 여기에서 보면은 근근갑자자인진 오신술을 했는데 같이 붙여있는 게 두 가지예요. 진목도 자인진이야. 진목경자자인진 오신술. 근근도 자인진 오신술인데 진목도 자인진 오신술 똑같아요. 이것도 전부 다 충이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상효시가 붙고. 이것도 상효시가 붙고. 그렇죠? 그래서 상효시가 붙기 때문에 숙계라고 그럽니다. 또 어선풍은 손목신축돼지. 그렇죠? 손목신축. 축다면에 앞에는 한마켓다면에 해고. 축케고 다음에 유고. 또 이건 뭐예요? 충대는 거. 축케유. 미사묘. 그렇죠? 이것도 전부 다 충이다. 감수무인인 부터 나가니까. 이거는 양이다. 그렇죠? 인. 다음에 하나 건너뛰면 진, 또 건너뛰면 오, 하나 건너뛰면 신, 또 뭐야, 하나 건너뛰면 술, 이것도 전부 충이에요. 그렇죠? 충이고 쇠가 여기 붙고, 위에. 쇠형을 붙이는 거는 내 점에는 쇠가 용신이에요. 그러니까 상가를 볼때는 응을 보고. 그렇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명리해서 마누라 볼려면 쇠를 살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남자점에 쇠가 마누라거든요. 그런데 점 칠때는 있잖아요. 먼저 마누라 하고 사이가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 볼 때는 먼저 쇠를 확인하고 응을 확인합니다. 쇠 볼 필요 없어요. 이게 만약에 충이자다가지고 아이고 마누라 싸우고 합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칠간산. 칠간산은 간토병진, 진담에 오신술자인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전부 다 충이죠. 그렇죠? 상에 내게 붙고 응은 사무여 붙고. 또 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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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사요. 이건 끝까지 나가지. 의미니까 그렇죠? 하나 건너 뛰고. 하나 건너 뛰고. 또 슉. 하나 건너 뛰고. 또 슉. 하나 건너 뛰고. 해. 하나 건너 뛰고. 육. 요것도 전부 충입니다. 이. 샤는 사요에 붙고. 엉은 사요에 붙는다. 대응하는 것은 항상.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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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진호 신술, 손목신축 축회유 미사묘, 감수무인인진호 신술자, 간토병진진호 신술자인 곤토울미 미사묘, 유미사. 이거는 입에 달달이 있도록 외워야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처음에 못 외울 때는 힘들단 말입니다. 이거는 무조건 다음 강의 들을 때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안 외우면 다음 강의 들어봐야 힘들어요. 저는 직접 배우러 온 사람한테는 이거 못 외우면 진도 안 나가줍니다. 무조건 외워야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걸 봅시다. 쓰는 방법을 천탱닌 대, 이거는 태금정사지 거죠. 모르겠으면 봐보세요. 태금정사 사묘축이잖아요. 쓰는 거는 사묘축. 이거는 금금이죠. 금금이 자인진이니까 자하고축 되는 건 오잖아요. 하나가 더 뛰면 오신술이잖아요. 아 오가 있으면 오신술이 입에 익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걸 쓸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봐보세요. 수집이 깨다. 그러면 곤토. 곤토궁이 적어요. 곤토울미 아까 미사묘라고 했죠. 그죠? 미사묘. 감수니까 감수무인이잖아요. 그죠? 인하고춘되는 건 신술자. 외계는 신술자가 됩니다. 이걸 붙일 줄 알아야 되더라. 빨리. 이게 낙가법이고 이게 날아와서 붙어있다고 하기 때문에 비신이라고 합니다. 유쾌의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비신 낙가법, 비신 붙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지뢰볶개가 나왔다. 사진내죠. 그죠? 사진내도 진목도 사의 진목경자 사인진 이거라고 했죠. 그죠? 곤토궁이니까 곤토울미부터 미 부터 나가는 거예요. 이거 충대는 거 축해요. 그죠? 이렇게 쓸 줄 알아야 점을 쳐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을 내죠. 그죠? 지지를 붙여 육신을 내는 거예요. 주형하고 틀린 게 이거란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세부적으로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